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댕이 밥먹어 밥먹어 놀자 밥먹어 놀자 우리 댕이 근살이 먹네 물 먹으러 가나? 밥 잘 먹네 댕아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집에서? 아침에 조금 먹었을걸 댕아 보리집에서 밥먹었나 안 먹었나? 물이 더 먹고 싶은갑에? 안 먹네 옆에 놔둬봐 물 좋아한다 물 안 좋아하네 배가 오길까봐 아이고 삼촌 손이 양념이가 인마 댕아 댕아 밥먹어라 이 새끼 내로네 배 안 고픈갑에 이거? 댕아 댕아 은담은 광고 좀 찍지 말고 올라가서 어이구 올라갈 뻔했다 이야 올라가 뻔했다 그 위에서 불러와봐 아 불러와줄게 우와 점프하더라 힘이 많이 생겨써 돌아가네 이야 뒷다리 힘이 많이 생겼따 이걸 금방 팍 올라가네 어지러워 저기 뛰는데 그만 오면 그래